놀려고 하지 마잖아, 서로. 아, 진짜 그럼 재미없지. 자, 주인 3점. 전개인. 민사진. 용호입니다. 박대장. 김구자. 맨뒤 보고 놀라는 표정 하나씩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리액션 한번 찍어. 자, 보는 순간. 자, 형부터 한번.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하자고. 다 같이 놀라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맨뒤, 맨뒤. 하나, 둘, 셋. 맨뒤, 맨뒤. 아, 놀란 거야? 오케이. 아, 놀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정독 많이 놀랐어? 정독 많이 놀랐어. 우리 동네 연기대장. 오케이. 자, 갑니다. 아, 기네. 어, 그래, 나 그 다음에 찾기 힘들었어. 잠깐만요. 몰랐는데. 기네. 기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팩트는 봤어요. 네. 범인이네. 근데 좀 길어요. 네. 뭐가 길다는 거야? 아, 보세요. 맨 뒤에 장을 보시면 됩니다. 맨 뒤에 장. 뭐 이런 건 사실...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오케이. 뭐 탐정은 볼 필요 없잖아요. 저도 뭔가 쓰여 있지 않을까요? 탐정이지만 스파이입니다. 와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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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있네. 뭐 적혀 있네. 진 탐정 파이팅 적혀 있어요. 하하하하. 진 탐정 파이팅 적혀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지민이. 봤어요? 흠. 자. 위에 팩트가 딱 있어요. 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자, 태영이. 다 봤어요? 오늘 보세요. 오케이, 이거 무덤 더 하군. 자, 김 대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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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는 표정. 자, 오케이.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는데, 이거? 좀 길어서. 저 그렇단 말이디. 왜 바빴을까? 우리 민사장님 아시잖아요, 저 왜 이렇게 바빴을까? 이럴수가 서운해 가세요 아, 이런 무채한 곳까지 집에 가야 돼? 아저씨, 태형, 가세요 아, 범죄자 아저씨 내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당신이... 찾았어? 아니, 잠깐만! 왜? 여러분, 뭐해 보세요? 아니, 김태형이 진작에 찾아놓고 나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비밀스레 다녀오는데 뭡니까? 아니, 김 부자님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왜? 왜? 증거 임멸하려고 했죠? 찾으면 빨리 빨리 가죠, 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개인전인 줄 알았습니다 찾았어요 와, 이거 집중에도 진작을 차네 이게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김 부자님, 김 부자님, 왜 숨겨졌어요? 김 부자님, 성전은 없으십니다 김 부자님, 성전은 없으십니다 김 부자님, 성전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찾았으면 진작 말을 해야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개인전인 줄 알았습니다 김 부자님, 왜 숨겨졌어요? 봐봐요, 형, 저는 뉴스... 7시 뉴스 보고 있었다니까요 7시... 왜 돈이 많습니까? 여기는 왜 카메라가 있습니까? 사진... 사진관이니까요 아니요 일기장이 없어요 70년대 왜 고프로가 있냐말입니다 70년대는 감정이고 60년대 방hou야 60년대V 50년대 Muslims 80년대 70년대 초 Click 석리